야 이 말이야 이놈아! 여기까지 오른동안 넘긴 죽을 구비만두 수십 값자요. 막말로 알면 어쩌겄냐? 죽이기까지 밖에 더하겄냐? 오베 오베 나 환장하겄네. 요 놈은 어째 돌아가 요러고도냐 이런... 야 이놈아 고정해 이놈아!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게냐? 모두의 입가에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하구나. 훈련장님 집에 경상하나 깜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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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에 무슨 공연실이 그냥 있더라고. 아이고 아이고 딸 딸 딸 딸 이럴 딸만 들이놨다가 형님 잘못 뚝뚝꺼비같은 아들을 뚝 가이냐? 남을 하였더니 저 근데요 마누나리 훈련장이 꼭 청할 거 있단디요? 청이라? 그저 저 이름을 지어달란 말이요? 마누나리께서 꼭 지어줬으면 한다니디요? 음... 그래 알았다. 내 재주는 없으나 공들여 지어보마. 시장 않겠구나. 다한테만 fant장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 뭐, 뭐요? 뭐요? 아, 난 또 누구라고. 아, 놀랬잖아요. 그랬네? 미안하다. 아유, 잠깐만, 잠깐만. 아이, 가만 두셨슈. 목소리가 뭐... 훈련장님, 오셨슈? 이 안에 뭔 소리 하는 거야? 울긴 누구를 얻다 그러는 거야. 나 덜 아마. 아들놈의 마누라쟁이. 보고 싶어서 안 오나. 음해, 마누라 있는 사람은 좋겄네. 나는 말이야, 언제 그런 마누라도 이 토깨이 같은 새끼도 낳고 큰단가. 시끄러워. 잠들어 앉아. 너는 그 말 좀 조심하네. 근데 일수 앞에서 가시나 얘기하고 싶나? 이 비기 같은 자식. 에이. 쉽지 않구나. 아이들 이름을 지은 지도 한참이 지났으니. 막내 면휘의 이름을 짓고는 마지막이니 벌써 10년이 되었는가. 아산집은 평안한지 모르겠구나. 어머니께서는 허리병으로 늘 고생을 하셨는데. 찬바람 나고 더 심해지신 것은 아닌지. 내놔. 빨라 안 내놔. 싫어. 내 거야. 내 마가지 거라고. 어서 못 내놔. 싫다니까. 나도 갖고 싶단 말이야. 나쁜 자식. 도둑놈. 당장 니네 집으로 가. 면이네 이 녀석. 무슨 짓이냐.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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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되어서 어찌 그리 너그럽지를 못해. 네 나이가 몇이냐. 이제 니 같은 놀이감은 가지고 놀 나이가 아니질 않느냐. 당장 나가 완이에게 죽어라. 어허. 어찌 답이 없는 게냐. 싫습니다. 싫습니다. 어머니. 내 이 녀석. 얼마나 더 달초를 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싫습니다. 어머니. 다른 것은 다 주어도. 그 팽이만큼은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전날. 제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뵙고 싶을 때마다. 소자. 그 팽이를. 아버지. 아버지. 아리아. 아리아.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아버지가 뵙고 싶으냐 아버지께서 변방에 계시니 자주 뵐 수 없어 그리는 내 마음은 이해한다만 그래도 너는 언젠가 아버지를 뵐 수 있지 않느냐 허나 완이는 다르다 백분님 그리 가셨으니 뵙고 싶어도 완이는 뵐 수 없는 게야 그 마음을 헤아리거라 넉넉한 마음을 품은 이가 사내라 아버지께서 그리 이르지 않으셨더냐 그리 할 수 있겠느냐 어머니 어머니 허리도 좋지 않으신데 어찌하여 또 일을 하고 계십니까? 괜찮다 이제 견딜만 해 어서 누우셔요 죄가 많아서 아들을 둘이나 먼저 앞세운 사람이 마음 놓고 아픈 여가가 어디 있더냐 그나저나 네가 고생이구나 애비 녹복도 변변치 않은데 저리도 많은 가설을 거둬야 하니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괜찮습니다 심연치 마셔요 심연치 마셔요 전수야 전수야 지금이라도 그냥 돌아가자 나는 심화 마음이 덜져서 못 살겄어 야 전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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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라 했더냐 임천수라 했더냐 진짜로 사또가 되었구만